자, 안녕하세요. 합격은 애들이다. 아시죠? 경찰도 애들과 함께합니다. 자, 모의고사 또 이제 해설강의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잘 정리하시고 암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풀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풀어보지 않고 오셨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스톱해놓고 문제 먼저 푸세요. 시간 걸어놓고 푸셔야 돼. 바로 잡소리 없이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조약에 관한 설명이다. 조약, 국가 간에 맺는 합의. 다만 조약이 국가 간에 맺는 합의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조약이 국회 동의를 받았을 때 법률적 효력을 갖지만 그렇지 않았을 땐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갖는데 국회 동의받아야 조약. 외워야죠. 60조 1항에. 상하니, 조하니, 조하니, 조하, 제입이다. 아, 뭐냐고요? 궁금하지요? 앞자 딴 거요, 두문자 딴 거요. 뭐, 어떻게 해요? 상하니, 서로 얼굴을 보니. 상하니, 서로 상, 얼굴 안. 조우, 마주 보니. 상하니, 조하니. 주하, 빨개지더라. 불글조자에 활화자.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면 뭔데? 상호원조, 그 다음에 안전보장, 국제조직, 우호통상, 주권제약, 강화조약, 그 다음에 재정적 피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 자, 그래서 1번 상하니, 조하니, 주하, 제입.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60조 1항 조문. 2번, 헌법 5조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 침략전쟁을 안 한다고 했어.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왜? 침략전쟁은 안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자위전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전쟁이 아니라 침략전쟁. 조심하세요. 자위전쟁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2번이 틀렸죠. 말장난이라고요? 아니에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묻는 질문이잖아요. 3번, 대한민국 합중국 군대 지휘에 관한 협정, 소파협정. 1조 2천억을 주고 있어요. 매년. 재정적 피로, 입법적 사항. 맞죠? 국제의 도약으로서 동의가 필요한 조약 맞습니다. 법률적 회력 있는. 네 번째, 일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한다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 선언하고 있는 6조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어쩔 수 없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둔다. 그거 자체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전제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대체법 문제 마련한 상태라면 반하지 않지만 대체법 문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일부적으로 그거는 위헌이었다.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너희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은 2번. 문제 2번 헌정사. 오랜만에 보내요. 헌정사, 헌정사. 많은 건 안 해도 적어도 기본권 정도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차수 9차, 공하고, 육공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52년, 54년, 60년, 2번, 62년, 69년, 72년, 80년, 87년. 암기하셔야죠. 자 62년은 5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5차 때, 3공하고 때. 자 일단은 헌법재판소는 2공하고 때, 60년에 들어온 거죠. 2번, 69년이 7차, 6차, 6차, 69년. 다 6자로만 되어있잖아요. 6차, 거꾸로 집은 9차, 69, 6차, 6차. 자 헌법전문회 최초로 개정했다. 아이고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암기사안이다. 헌법전문, 오, 7, 8, 9, 암기해야지. 5차부터 7차, 8차, 9차, 6차 때는 헌법전문 안 건드렸어. 3번, 72년, 7차, 4공하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헌법 개정 절차가 2개로 쪼개져 있었지.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민투표로 바로 결정하고 국회의결 없었고 국회에서 제안하면 그러면 바로 국민투표가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 자 한번 이거 맞춰볼까요? 암기하셨나요? 국민투표 거치기 전에 국회의결 절차를 거친 헌법 개정 절차는 우리 헌정사역사상 9차하고 6차가 유일하다. 알겠죠? 자 국회의결하고 국민투표 거친 거. 그럼 어떻게 외우냐고요? 자 현행헌법 9차를 뒤집어 놓은 6차. 9차, 6차. 국회의결, 국민투표 거친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3번 두 개로 나눠졌다. 무너졌다. 맞네요. 이혼하였다. 4번 62년 5차. 그래 인간의 존엄같이 좋아. 하지만 행보출권, 환경권 언제? 50하고 8차지. 이게 두 개 같이 붙어있으면 안 되죠? 자 옳은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3번 볼까요? 신뢰보원칙에 대한 헌법 개정 결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신뢰보원칙은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하나의 요소. 중약적인 어떤 책이라고 했죠? 법치주의에는 크게 두 큰 기둥이 있어.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 법은요. 명확해야 되고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또 시간적 측면이에요. 법은요. 행위 시 이후에 적용을 해야지 행위 당시 없었던 과거 사건까지 법을 만들어서 소급 입법하는 건 안 돼요. 왜? 신뢰보원에 반해서 안정성을 위반하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큰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안정성, 신뢰보원, 주관적 그러면 자 신뢰보원칙은 법치주의의 큰 핵심적 요소죠. 적절하지 않은 거 기존 특허청 경력 공무원 일부에게만 요다 밑줄 쳐야지 일부에게만. 왜? 아니 갑자기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80년대 전에는 고급 지식 정말 중요하고 좀 더 하이엔드는 대부분 선생님 아니면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면 그런 지식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자격증 제도가 없이 그런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데서 많은 경험을 쌓고 나오면 자격증을 바로 보여주셨던 거야. 왜? 체제가 없어서 무슨 학원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때 애들이 없었다니까. 애들이 있었으면 다행이었지. 공인중개사 학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는 경찰 학원, 애들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러면 그때도 굳이 공무원들 다 퇴직하면서 자동적으로 자격증 안 줘도 됐는데 그때는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흘러오다가 시대가 좋아진 거지. 드디어 이제 애들이라고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에게 경력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건지 오히려 애들이 더 전문적이야. 더 확실하게 정의적, 헌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없애버리는 것 자체는 반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거 없애기 전에 이미 벌써 신뢰가 굳어진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뭔가 특별한 조치, 경과 조치를 해줬어야지. 근데 그런 분이 열 분인데 그 중에 일부만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에게만 이 말 나오면 자, 침해한다. 기존 특허청 경력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국법 규정을 적용, 별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뒀다, 부칙을 뒀다. 잘못된 부칙이죠. 알겠죠? 따라서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냐면서도 청구인의 기대 내지 신뢰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 헌법 위반 된다. 자, 2번. 기존의 자유 업종이었던 자유니까 뭐 국가가 통제를 안 했어. 신고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신고지만을 하던지 근데 갑자기 등록을 하라는 거야. 와서 도장 받아가고 승인을 받아가라는 거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 유예기간도 뒀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뭐 예외 없이 그냥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런 신뢰는 딱히 많이 없어요. 따라서 등록제를 도입한 것만 가지고는 신뢰보호에 바라진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군대 문제, 병역 문제, 해소 문제, 나이 문제 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군사 의무사관 후보생 근데 이게 31세, 36세 얘도 마찬가지죠. 반하지 않는다. 자, 다음에 4번. 광명시 교육감 추첨에서 고등학교 배정, 지역 포함시킨 조례. 이게 뭐야? 추첨? 거주지 우선 배정. 뺑뺑이라고 얘기하죠. 자, 일단 옛날에는 이거 지역 연고를 두지만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특수한 학교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교육의 평준화 이런 개념을 다가오면서 적어도 기본 교육은 누구나 다 똑같아야지. 그래서 이런 평준화 과정에서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의 추첨 제도를 바꿨다. 영원 불변하게 우리 학교는 당연히 시험 봐서만 뽑겠다라는 걸 보장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그걸 인정한다 해서 신뢰보완 측에 반하진 않는다. 또 유예기관까지 두부등이요. 정답은 2번. 4번. 행복추구권 헌법 집하서 결정 적절하지 않는 거. 행복추구권 50하고 8차 때 처음 들었어. 포괄적 기복권, 개별 기복권을 얘기할 수 있으면 행복추구권을 별도로 얘기하지 않는다. 1번.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 두 개가 붙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격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함께 도출되지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에서. 다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곧 행복추구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자기 부작이 다 들어가요. 보호가치 있는 것만 보호되는 것도 아니에요. 위험한 스포츠. 일회적. 이것도 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보호 대상이 된다. 두 번째. 어우 드디어 나왔어. 우리 과거의 여러 가지 보호의고사 문제를 보면 정답질문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평화적 생존권 탁 드는 순간 다섯 개.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말고. 다섯 개. 평화적 생존권, 국회 구성권, 육아휴직권, 수업권, 영토권.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처럼 속여서 여러분에게 나온단 말이야. 딱 보는 순간 기본권이 아니다. 해서 기본권이다. 2번이 틀렸네요. 무공, 수은자, 60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무공, 명예, 수당을 지급. 우리나라가 드디어 훈장을 받으면 돈을 준다는 거야. 이거 원래 없었거든. 은혜적인 조치잖아. 근데 돈을 풍조하게 다 주면 좋은데 또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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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잖아. 그런 은혜적 조치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 사정,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일정한 나이 제한이라든지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반하지 않아요. 60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한 건 침해 아니다. 4번 헌법 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성재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왜? 왜? 여러분 씩 웃어봐. 웃어봐. 어우 행복하구나. 그러면 단체 법인. 삼성이 씩 웃나요? 아이 그래서 행복추구권은 단체에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야. 이게 대표적인 게 비슷한 게 뭐냐면 근로의 권리야. 여러분 근로가 저처럼 땀을 삐짐삐짐 흘려야 되는데 단체는 땀이 안 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 정답은 2번. 자 5번. 연자재 금지에 대한 헌법 체폐서 결정 적절치의하는 것. 적절한 것. 이렇게 골라보라는 거죠. 1번. 배우자. 중대 선거범죄. 마찬가지. 회계책임자. 2번도 마찬가지. 묶어서. 자 본인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 회계책임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또 그거 정리도 하고 너무 바쁘잖아. 그래서 본인과 동의시의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 사무장 이런 분들을 두잖아. 근데 그분들은 자기하고 동의를 취할 수 있는 분이지 연자재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선거범 300만 원 이상 그러면 당선인 무효. 반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300만 원 이상 당선인 무효. 반하지 않습니다. 연자재 아니에요. 자 3번. 헌법 13조 3항. 친족. 연자재. 친족 간에만 얘기하는 게 연자재야. 옳은 지문이지. 친족 행위. 본인 간의 실질적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처벌. 그게 연자재야. 근데 우리나라가 금지라고 써있어. 자 2번. 2인 이상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했을 때 작성자 연명했을 때 인짓에 연납하도록 하는 건 칩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고 써서 한 번에 다 같이 쑥 하면 에이. 근데 거기 이름 올린 사람도 다 한 번씩 다 책임지는 거에요. 이름 올렸잖아. 그래서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답. 3번. 6번. 일반적 힌두니 자유권.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여러분 전용차로나 또는 고속도로는 아무 차나 올라가면 안 돼요. 속도가 엄청나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전동 스쿠터가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라고. 고속도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따라서 전용차로나 고속도로는 전용차로에 올라갈 수 있는 차량이나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있는 차량을 통제하는 거 또는 제한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거 못 올라가게 하거든요. 따라서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 응급차량 같은 거 구급차량 같은 거 지배하지 않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 3번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적극 소극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이례적이다 주기적이다 또는 돈을 받는다 돈을 받지 않는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또는 위험한 스포츠 다 들어가요. 심지어는 대마를 피울 권리도 있다니까 대신 책임은 져야지 교도소 구경 좀 가야지 그래서 대마 자유롭게 수수 흡연할 자유가 있긴 있어 근데 많은 제한을 받아 교도소 자유에 속한다 라고 해야죠 속한다 할 수 없다 틀렸네 3번 공익상 피로 인정하는 경우에 자유공원 중 일정한 지역 사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거 자 공원 탐방객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틀렸죠 왜 왜 왜 요즘에 보니까 식련제도 있어요 그래서 산을 살리자 나무를 살리자 또 이게 너무 건조하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잘못했을 때 산불이라면 너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한을 두기도 해요 반하지 않아요 4번 경 오우 또 많이 나오고 유명한 판례죠 정답 지문과 관계없이 틀린 지물로 나왔죠 경찰 버스 차폐 사건 조심하시라고 그랬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어 왜 서울광장은 거주지가 주거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10조의 행보출권 중에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따라서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네 옳은 답 1번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평금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7번 볼게요 7번 11조에 평등권 평등원칙이란 글씨가 없어 그게 뭐라고 써있어 법 앞에 평등하다 차별을 금지한다 평등한 권리다 라는 말도 없고 평등원칙이라는 수단도 안 써있어 그래도 당연히 포함하는 거야 자 평등원칙은 평등권 침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 기준이고 평등권은 기본권인데 평등권은 이상해도 기본권이라도 고유한 영역이 없어요 왜 왜 왜 왜 왜 왜 자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기준이든 같은건 같게 다른건 다르게 따라서 같은걸 다르게 했을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한마디로 이건 수단의 원칙에 해당되지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 이게 법률상 권리든 헌법상 기본권이든 같은건 같게 다른건 다르게 내용에 국한이 안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다 이게 저울같은 수단에 관한 논리이기 때문에 내용이 특정된 영역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자 그런데 거기 11조에 이렇게 써있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모든 영역이라고 해놓고 모든 기준이라고 해놓고 왜 세계를 써놨을까 이거 예시라고 보는데 왜 써놨을까 조금 더 조심하라고 왜 우리나라 역사상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고 알겠죠 종교적인 탄압도 좀 있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성별 이게 좀 민감했던 적이 있었어 우리 역사상 5000년 역사에서 볼 때 요 세가지는 조금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밝혀 놓은거에요 거기 그 세개만 영역을 말하는건 아니에요 자 이 세개가 특별하게 특정한 영역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줘야 될 때 그러니까 따로 만든거야 어디 가정과 혼인에서 양성평등 직업에서 양성평등 근로에서 양성평등 교육에서 양성평등 이렇게 따로 왜 왜 왜 아까 제가 세가지 사회적 신분 종교 성별 요거는 일반적으로 다 조심해야 되는데 특정 영역에 따로 조문을 둔다면 그건 더 조심하라는 거야 선거에서도 보평직비 평등 선거 원칙이 있거든요 선거에서는 평등은 일반적인 실질적 사유가 있으면 차별 취급 안 돼 안 돼 안 돼 선거권은 누구나 한표를 가지면 그 가치는 똑같이 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평등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조문을 따로 만들어야지 왜 11조는 상대적 평등이거든 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7번 1번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헌법 11조 1항의 평등 원칙에 있어서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야죠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건 선거에 있어서 한 표의 가치를 얘기할 때만 쓰는 거야 거기에만 자 두번째 헌법 11조 1항의 사회적 신문이란 선천적 없어 없어 뭐 금수조 그런 거 없다고 근데 후천적 있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갖고 공무원 돼 봐 그럼 공무원 지휘라는 신문이 생기지 그런 후천적 사회적 신문은 인정 전과자 상습법 누번가 중 반하지 않습니다 전과자는 사회적 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회적 신문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됐으면 명의롭고 좋은데 국가가 보장을 해 주겠대 한 분만 무조건 장자 장녀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분 손자녀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해서 받도록 해야지 무조건 나이가 많다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한 명의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선순위 자녀에 대해서만 그러면 침해한다 라고 해야죠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4번 우체국보험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해서 무조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 일반인 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해서 불합력에 차별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차피 똑같잖아 전액을 다 할 필요는 없지 예금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용을 받아야죠 따라서 4번 위반된다 옳은 지문 우체국도 똑같이 보험사하고 똑같이 자 대신 이제 국가가 전액 보증을 해 준다 이거죠 압류를 못하게 하는 건 안 된다 자 4번이 옳은 지문이었어요 8번 비례원칙 책임주의원칙 헌법체판사 결정 옳은 지문 적절한 것은 자 1번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그 법인 업무에 관한 근로자가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때 이게 뭐야 양보의 규정 생각해야지 종업원이 잘못했다 해서 자동적으로 법인도 만약에 법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종업원이 잘못했으면 법인이 책임지는 건 그건 양보의 규정이 아니에요 법인의 의무 부과 의무 내용이 불이행이니까 하지만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종업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보통 행정제재는 행위자가 아니어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제재나 처벌가치 또는 의무가 종업원에게도 있고 법이 되기도 있으면 그 의무 위반을 얘기해야지 종업원의 행위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법인도 안 돼 안 돼 당연히 법인도 안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나와야지 종업원의 행위로 인해서 법인을 처벌 받는데 다만 법인은 자신의 주의물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면책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책임이 위반됐으면 그건 책임져야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책임주의 원칙을 인정하려면 이렇게 면책 규정을 두거나 또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너도 책임져라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당연히 자동적으로 양보의 규정 책임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맞는 지문 여기 어디에도 법인에 규칙 사유를 묻는 지문이 없잖아 이번 국가보안법죄에 관해서 유기징역 선고할 때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 자 원래 그래요 국가보안법도 그렇지만 형법도 형벌 부과하면서 자격정지 자격상실 이런 거 병과 반하지 않습니다 자 군사기밀 보호법상 외국 외국인이 의한 그 다음에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의 결과를 발생해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면되지 않을 때 둘 다 같이 공동정보 아시죠 잘하시잖아 저보다 형법 잘하시니까 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자 9번 볼게요 다음 설명 자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자 기억해 보니까 사례박교 법인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 왜냐면요 법인 사례박교 법인은 재단 법인이야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법인인데 돈이 줄고 늘고 할 때는 반드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반하지 않습니다 위헌 자 만약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위헌 아니에요 니은 무상의무교육 규정안 31조 사망 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헌법에 직접 나머지 법률로 정한다 지금 현재 법률로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자 교육경비 무상 모든 교육경비 아니죠 필수교육비 학교 운영비라든지 학사유지비 같은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부터 국가가 모두 다 보존할 필요는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도 반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디귿 학교용지 부담금 아 이거 이거 판례 4개 있어 자 수분양권자 판례 사업시행자 판례 자 가구수 증거 없는 판례 또 토지를 기부채납과 건물을 기부채납 차별치급 판례 자 그중에 위헌인 건 딱 하나 밖에 아니 그러니까 합헌인 거 자 뭐뭐 있어요 자 사업시행자에게 일률조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하는 건 합헌 하지만 수분양자에게 일률조로 위헌 또 자 토지를 기부채납 한 사람하고 건물을 기부채납 한 사람을 차별치급해서 두고 아 이거 위헌 마지막 하나 가구수 증거도 없는데 자 학교용지 부담금을 뭐하러 부과해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도 충분한데 가구수 증거가 있어야 학교도 넓혀야지 자 구수 증거가 없으면 기존 시설로도 충분하니까 별도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위헌 그래서 합헌은 하나 위헌은 세 개 암기 자 디귿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수분양자 떴어 수분양자 일률조로 예업시해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 반한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반한다 리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개발사업자 여기다 밑줄 개발사업자는 당연히 자기가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얻으니까 학교용지 부담금도 부과하는 거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할 수 없다 맞네 니은과 리을이 맞는 지문 2번 정답 자 10번 혼인과 가족 36조 자 36조 헌법체보다 결정 조퇴를 하자는 거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것은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된다 아니 혼인한 사람하고 혼인 안한 사람하고 만약에 혼인을 했는데 더 불이익이 있어 누가 결혼합니까 그럼 가정과 혼인에 관한 문제에서 차별치급이 발생한다 종합부동산세 이거 유명하죠 자 이걸 가구별 합산과세로 하면 위헌이에요 인별이어야 돼 인별 그래서 인별로 바뀌었죠 세대별 가구별 아우 자 위헌입니다 세대별 가구별 이런 말 나오면 위헌이고 인별 나오면 합헌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 과세 기준 금액을 계산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세대별 가구별 위헌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비슷한 개념이니까 3번 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의 형태 소득세 조세 규율 조세 회피 방지 목적 특수관계 있는 자들 예외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수관계자가 가족끼리 사업을 하는데 서로 몰아주게 하거든 그럼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 그리고 특수관계자는 조금 더 많은 제안을 한다 해서 반하지 않습니다 4번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금액 그러면 소수관계 있는 가족들이 사업을 하는데 누구는 배달 누구는 만들고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는 단순한 기술만 향수하는 사람 그러면 금액 차이가 있겠지 그럴 때 금액 차이가 있으면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똑같이 가져오게 해 세금 부과 그러면 많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 불만이지 차별이다 자 과잉금정책에 반한다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네 정답은 4번 자 11번 개인정보 자유결정과 헛버처벌 결정 적절한 것은 법무장관은 등록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이러면 좀 더 위험이야 자 그런데 2번 조심하셔야 돼 자 이거 등록대상자 사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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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던 사건 다 합헌인데 유일하게 통신매체 이용 없는 그 16자리들한테 밤에 계속 문자로 그런 문자로 음란 문자를 날렸다 반복적으로 했다 근데 이게 음행에 상습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따라서 걔를 너무 좋아해 그것을 특고처럼 한 거지 그거 자체를 보고 또 신상 등록 대상자가 곧바로 예외 없이 이럴수록 그거 하나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상 등록 대상자로 된다 해서 반하지 않습니다 약간 그 집착이 있는 애들이 좀 그 사건만 빼고 알겠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합헌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면 그것만 위헌이야 그래서 2번 조심하세요 2번이 옳은 것이고 1번 틀렸고 3번 개별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 때 주민등록번호 일단 전혀 예외 없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거 위헌인 거 아시죠? 티비한다 자 교도소당 구치소당 재소작 규율 위반 사유 징벌 처분 내용 양형 참고 자료 해야죠? 티비하는 게 아니죠 자 적절한 것은 2번 12번 통신의 자유 설명 헌법 체폐서 결정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사민과의 대화 그 중 한 사람이 대화 녹음 여러분 대화 당사자끼리 녹음하는 건 도청 아니에요 대화 당사자의 이회의 자가 대화자의 모두의 합의를 얻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면 그게 불법 도청이야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끼리 녹음하는 건 도청이 아니야 그럼 2배 아니야 1번 맞는 지문 자 2번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 정기통신업자 정보주체 위치 추적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요 12절 예외 없이 이게 포인트야 그냥 시간만 딱 정해놓고 거기에 뭐 범죄 관련성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다 가져와 이래서 침해다 아니 범죄 관련 있는 사람 정보만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제공하라고 해야지 따라서 일류적으로 예외 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시간을만 정해 갖고 모두 다 자료 제출 요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은 과잉금 정책에 반했다 3번 통신비밀보호법의 위치 추적 자료 제공 요청 똑같은 취지야 따라서 헌법에 영장주의 적용돼야 돼 그러면서 특정 영장 특정한 내용만 알겠죠 만약에 일류적으로 예외 없이 시간만 정해 갖고 다 제공처로 요청하면 그건 전부 다 위헌이야 4번 수사기관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 정기통신사업자에 해당 가입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 측에 위반해서 개인정보차기결정권 통신의 자료를 침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법원에 허가를 얻어 통신사업자 가입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하는데 그게 범죄성임 여부나 또는 관련성 관계없이 일류적으로 똑같이 그건 위헌이라니까 기본권 침해한다 맞아요 그래서 전체 취지를 잘 고려했어요 요즘에 핫한 영역이에요 3번이 틀린다 자 13번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 체포서 결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주 많이 나왔다 1번 자 앞으로도 나올 거다 건강기능식품 딱 나오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마 사정검에 헌법에 위반된다 2번 현행 헌법상 사정검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우리나라 예외 없이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면 금지되어 예외적으로 하나 있기는 있어 아니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야 비상기업 안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3번 광고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 의학이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요 4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 발견을 위해서 대통령 정한 조치를 취하고 발견되면 즉시 처리해야지 아동 음란 무리들 때려 죽여야 돼 이 조식들 침해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 4주일 유료위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14번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서 결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납부고질 후 저당권 등 담보된 채권 우선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담보 채권 담보권자 재산권을 심해하지 않는다 자 일단 재발부담금 납부고질 이후에 그때부터 생긴 순서대로 그러면 반하지 않아요 자 이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 취임한 경우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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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면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 자 요거 요거 자 일단은 정금 퇴직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했을 때 자 퇴직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하면 큰일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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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내가 지방의회에 나왔는데 원래 퇴직금을 받고 있었는데 원래 400을 받았어 근데 지방의회 가니까 200밖에 못 받는 직업이야 근데 400을 중지하래 그럼 난 지방의회 안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200만원 금만 정지해야지 나머지 200만원 줘야지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전부 지급을 금액 전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3번 연금이 급여를 전국 소비자 물가 연동률 소비자 물가 연동률이든 금리 인상률이든 별로 그렇게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연금도 조금씩 물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침해한다 3번이 틀렸네 제대열 매매 행위 금지 제대열 관리 연구 관한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 계약의 자유 재산권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제대열이 뭐예요 아이들 출산했을 때 그 탯줄에서 나오는 피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걸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남용하고 유용하고 그러면 안 되지 따라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2번 판례 또 최근 판례기도 하고 3번 또 추기한 판례 자 15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 체포서 결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배 제조업 허가 아우 담배 제조업 할라 하려면 뭔가 창고도 있고 뭔가 시설물 자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설 기준 하안을 정해서 그 이상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건 침해 아니다 침해한다 틀렸네 1번이 바로 자 2번 허가받은 지역 밖 이송업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기관 시설 부지 1부 분할 변경 개수하여 약국 개설을 금지했지 지금은 의약분업이 돼서 자 그런데 1부 지금 지하에 보니까 약국이 아 이건 2번 환자를 위한 거야 1번 환자를 위한 게 아니라 따라서 개설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것 자체는 침해하지 않고 2번 환자를 위한 지하에 조금만 약 요거는 반하지 않아요 자 4번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의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왜냐면 세무사 자격을 따고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도 있지만 변호사 자격을 따고 나서 일종한 연수만 받아서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은 전문 세무사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를 따고 연술받아서 세무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세무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게 맞지 요런 법률은 또 변호사 협회에서 또 소송 걸었거든 이거 위안이 아니냐고 위안 아니지 반하지 않지 침해하지 않죠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직업 선택의 자료를 침해한다 어떤 경우에요 세무사 자격을 따고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은 업무를 봐야지 무조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다 해서 변호를 그러니까 세무사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건 침해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는 침해고 뭐는 침해 아닌지 잘 봐야 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는 변호사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두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 세무사를 따고 변호사를 딴 사람까지 못하게 하면 침해고 하지만 변호사를 따고 연수를 통해서 약간의 조금 그런데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못 보게 해서 두 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일조로 금지하면 침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정답은 1번 자 16번 재판청권 헌법재판 결정 적절하지 않은 거 범죄인 인도심사 이거 아마 경찰에게도 나올 거에요 고등법원 단심 왜 왜 왜 고등법원 사실심 범죄심 한 번씩만 하기 때문에 재판청권 침해 아니에요 침해다 1번 틀렸고 이번 헌법이 대법원 최고 법원 규정하였다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 관할하여 한다는 결론 당연히 도출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헌법이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라고 했지 누가 반드시 모든 사건을 대법원 가라 이런 말은 없어요 헌법에 눈 씻고 찾아도 삼심죄 눈 씻고 찾아도 모든 사건 대법원이 마지막 그런 규정은 없어요 3번 재심 확정 판결 특별한 불법 방법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요청 미확정 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당연히 재심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4번 국민참여 재판은 재판 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판례죠 이건 뭐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의 보면 뭐에요 국민적 상식 헌법을 하고 있는 수험생의 상식 에듀일 공무원 학원의 학생으로서 상식 이런거 자 국민참여 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 사건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7번 환경권 자 35조 언제 들어왔어 50하고 8차 때 가장 추상적 기본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구체적 권리성이 도출할 수도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세계 각국 자국의 실정에 맞게 환경권의 개념을 도입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 1980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헌법적 수준 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80년 8차 맞네 2번 대법원은 사법상 권리로써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환경권에 의해서 직접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왜 환경권은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기본권이니까 환경권만 가지고 구체적 권리성이 나오지 않는다 추상적 권리서를 채택하고 있다 3번 헌법재판소 환경권의 내용 행사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 정해지는 것이긴 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 없거나 현재의 불충분 국민의 환경권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 구제를 구할 수 있는 태도 그래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있는데 잘못 만들었으면 소송해야지 4번 환경권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인위적 환경 자연적 환경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잖아 인공적 환경은 제외된다 틀린 지문 4번이 틀렸네요 3.8번 재판천국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여기 많이 나오는 판례들이야 이건 기본이야 소치야 어디에도 다 있어 어느 영역에서도 다 있어 다시 소송 못해 소치야 간주의 경우 소송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 침해하지 않습니다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2번 취소송 제소기간 90일 1년 바라지 않아요 자 민주화 이게 5.18이야? 아니야 잘 읽어봐 5.18 민주화라고 안 써있잖아 5.18 민주화 사건은 뭐였어요? 동의를 했을 때 재판천권 일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부재소 합의까지 들어있는 거 그건 위헌이었잖아 이건 그 민주화가 5.18 민주화 사건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느 민주화인지 어떤 민주화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한 민주화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회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한 것은 자신이 선택에서 한 것이고 또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해도 곧바로 치면 아니다 이건 민주화야 5.18 아니야 4번 재정신청 절차 신속 원활 진행을 위해서 구두별로 실시 여부를 법관에 재판천권 침해 아니다 재정신청 절차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강제 기소 명령을 해달라는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 등 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했어야 된다라는 명령만 해주는 거지 유죄, 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별로 할지 말지를 법관이 재량적으로 결정에도 반하지 않아요 왜? 여기는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19번 선거 24조 선거권 41조, 67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1번 적절한 것을 찾는 맞는 지문을 찾는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법률은 뭐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형성적 법을 하라는 의미지 네가 모든 거 다 알아서 해 라는 거 아니라고 형성도 하고 제안도 하고 아니라고 원래 형성적 다리를 놔줘야 되는 입법자의 의무를 부과한 거고 입법자 재량은 다리를 놓는 범인에서 재량이 있는 거고 아주 예외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입법자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포괄적 입법권 유보를 의미한다? 땡! 자,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장소 자, 비례대표는 나를 뽑아주세요? 정당을 뽑아주세요? 정당을 뽑아주세요인데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 대담 금지하도록 한 건 침이 아닙니다 정당을 뽑아서 생기는 게 비례대표인데 3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의 국회의원 지역구 유효투표 다수표 우리나라 모든 선거에서 대부분 다 유효투표 다수표 국정선거 자, 침해하지 않습니다 4번 선거범 100만원 선거권 없다 생각나세요? 선거범 정치자금법 100만원 이상 5년 나머지 집행유예 이상 10년 동안 선거권 두지 않는다 요걸 그대로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19주에도 공직선거법에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침해하지 않는다 맞아요 선거범죄하고 정치태건 범죄로 이만큼 불법을 저질렀으면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20번 교육 자, 31조죠? 교육을 받을 권리 설명 적절하자는 거 자, 1번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 31조 1항에 자,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어떻게요? 자,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른 만약에 지적 능력 아니에요 그건 안 따져요 자, 일반적 평등 조항에 대한 특별 규정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 근로,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가정 이런 것들은 선거 이런 데서는 일반적인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차별지급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때 별도의 규정을 둔다 했어요 교육 영역에서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교재 강의 연계에서 일정 문항수만큼은 거기서 낸다 바라지 않죠 오히려 고맙죠 따라서, 자, 좋은데 그게 시행 기본계획이야 여러분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어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고 기본계획만 갖고는 아무런 구속력이 생기지 않아 직접성력이 생기지 않아 직접 제안한다고 볼 수 없다 해야지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구체적 관리계획이 성립되면 그때서는 직접성이 생긴다고 자, 2번이 틀렸네요 직접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 자, 3번 의무교육 무상 자, 31조 3항 의무교육 위탁받은 사립학교 설치, 운영 학교법인 등과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 부담하도록 규정되는 경비까지 총,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단체 부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모든 교육비에 관련된 비용을 다 국가만 그것도 아니에요 지방단체 또 학교 유지, 운영에 관한 필수 교육비 따라서 그 외에는 나머지 부담케한다 해서 반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의무교육 대상 중학교 학부모 급식 관련 비용 급식비가 학교 유지, 운영에 관한 필수비가 아니라니까 일부를 학부모나 학생에게 부담케아도 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급식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가 다 정리를 좀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나라죠 따라서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아우 고생하셨어 자, 우리 합격은 에듀일! 한번 박수치고 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에듀일! 에듀일이 아 literally oh 아 아 Lindsay